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토요일인 12일부터 300원 오릅니다. 서울시는 오늘 12일 새벽 3시부터 일반 카드 기준으로는 시내버스는 간지선 1,500원, 순환차등 1,400원, 광역 3,000원, 심야 2,500원, 마을버스 1,200원으로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상폭은 간지선 버스와 순환차등 버스, 마을버스는 300원씩이고 광역버스는 700원, 심야버스는 350원입니다. 16년 동안 동결됐던 청소년 어린이 요금도 함께 조정돼서 청소년은 일반 요금의 약 60%, 어린이는 약 37% 수준이 됩니다. 시는 충전식 교통카드를 이용한다면 사전에 조정되는 요금과 교통카드 잔액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는 충전식 교통카드 잔액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